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. 앞서 지난주 금요일 경찰은 법조인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성근 전 사당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넘기기로 결론을 모았고 이 가운데 1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뒤늦게 파악돼 피의자 명단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